네, 시진핑이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유럽순방이라고 이름을 하고 유럽을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유럽순방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지금 유럽이 반중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간 건데 컨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진핑이 아재 되겠냐. 중국은 폭망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이게 유럽이 아닙니다. 3개국인데. 그 중에 또 두 개는 약소국가죠. 프랑스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는 헝가리랑 세르비아입니다. 이 3개국가가 유럽에서 제일 중국의 친화적인 친중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입니다. 헝가리는 보다페스트에 푸단대학교 분교 지을라 그러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지을 정도로. 세르비아는 이제 러시아에 아주 경도되어 있는 나라고 중국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친화적인 나라죠. 그리고 이 중에서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친다고요. 헝가리는 거의 러시아 간첩이고 세르비아는 러시아 위성국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유럽 선방은 유럽 선방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님 부탁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든지 혹은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2018년 연말 11월하고 12월은 월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18년 연말과 2019년 3월 5개월 사이에 유럽 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시진핑이. 5개월 사이니까 그때는 하나로 봐야겠죠. 한무더기로 봐야 되는데. 이때 시진핑이 돌은 코스를 보면 이게 다 남유럽이에요. 스페인, 포르츠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는 남유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로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남유럽으로 볼 수도 있죠. 스페인과 만났을 때 국왕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중과세 이슈를 해결을 했고요. 첨단 과학기술 상품 교역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포르츠칼과는 일대일로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때 일대일로에 가입했습니다. G7 국가에서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가입한 이탈리아.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3월에. 그리고 프랑스는 그때도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과실했습니다. 그때 마크롱이 입으로는 이탈리아랑 너무 친해지니까 빡하고 삐져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맘대로 될 줄 아냐고 중국의 입으로는 싫은 소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이탈리아와 중국이 가까워져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삐져서 한 소리지. 전체적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 화면이고요. 그리스와는 일대일로 가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3월 한 5개월에 걸친 유럽 방문은 나름 남유럽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굉장히 또 일대일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알차게.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르죠. 의미는 상당히 깊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중국 수교 6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 얘기는 프랑스가 1964년에 수교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월남전에서 월맹에 대한 베트콤과 월맹에 대한 중국 지원이 살벌할 때 프랑스가 중국과 수교한 거예요. 그 정도로 프랑스가 넋이 빠진 나라입니다. 헝가리는 그 당시에 이제 공산국가니까 중국 수교 75주년. 중국이 중공화됐을 때 바로 49년에 수교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올해가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있을 때입니다. 1999년. 세르비아에서 이제 코소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세르비아가 인종 청소하고 난리를 부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세르비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고의 군대가 세르비아에 들어갔고 그래서 세르비아랑 짬짬이를 먹고 유고가 그렇게 놀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세르비아가 그때 굴복했죠. 그때 뭐 수천 비행기가 3천에인가 4천에 떴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떴어요 비행기가. 그런데 이제 이때 세르비아 수도 멜그레이드의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했어요. 나토가. 실수라고 했고. 이때 한 서너 명 죽어서 이게 지금 그 사진이에요. 중국 대사관 깨지고 사람 죽어서 이제 막 울부짖고 뭐 이거죠. 이게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이에요. 1999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영국의 더 업자버지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중국 대사관이 세르비아 지원에 나선 유고군대의 통신노드 유고군대의 지원 노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폭격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그 당시 전쟁에서 CIA가 유일하게 여기다라고 찍어주어서 CIA가 주도해서 폭격을 일으킨 유일한 케이스가 여기에요. 그런데 CIA 국장이 그때 미국 의회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좌표를 잘못 찍었네요. CIA의 좌표 찍기가 잘못됐다라고 CIA 국장이 얘기를 하고 침이 탁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때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이제 그 발칸반도 정세를 좀 불안정하게 가져가려고 만약에 시도를 해서 미국이 한 박 먹인 거인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이 카더라의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2024년에 이제 갔는데 가니까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세르비아는 우리가 옛날에 나토에 당했습니다 하고 눈물 질질 짜는 척하고 간 거고 그다음에 헝가리는 여기는 뭐 샹하이의 푸단대학에 분교까지 설치하려고 시도할 만큼 친중적이고 친러적이니까 간 거고 프랑스는 유럽에서 힘께나 쓰는 열강 중에 유일하게 노골적인 군사 지정학적 친중을 하잖아요. 독일은 경제적 친중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군사 지정학적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틈만 나면 미국 등짝에 칼질하는 게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이니까 노골적인 친중을 하죠. 그래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유럽 달래러 간다면서 유럽 달래는 아이템은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속 없는 유럽 달래기 실속 없는 유럽 달래기 시도예요. 그럼 도대체 유럽이 어떻게 돼 있길래 시진핑이 진핑의 아재가 왜 유럽을 달래야 되냐. 이게 포린 폴리스의 그거예요. Can see win back Europe. 시진핑이가 유럽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친중적인 혹은 중국의 친화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목입니다. 스팀슨 센터 중국 연구 책임자 선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지원 지지에 의해 악화된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순방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표적 친중국가인 프랑스, 헝가리, 세리비아의 이번 방문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마음 네가 돌려낼 것 같냐 그 소리죠. 제가 꼽아보면 유럽이 반중으로 돌아선 7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꼽은 게 아니라 이런 포린 폴리스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모르소의 증거인멸을 했죠. 지구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병한 데가 중국인데 그때 샘플이나 이런 게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처음에 코로나 터렸을 때 문재인이도 한참 동안 중국 입국 다 허가했잖아. 코로나 초기에는 아, 이거 팬데믹 아니고 이거 문제없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WHO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 시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의료진의 개인 보호장비, PEP라고 그러죠. PEP, PEP,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EP를 매점 매석을 했죠. 가운, 비닐 가운, 마스크, 의료진이 하는 거, 의료진용 장갑 이런 걸. 그래가지고 이게 물건은 못 구해갖고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는 의사, 간호사들이 엄청 죽어나갔죠. 유럽에서. 바깥 세상에는 우리 이거 팬데믹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뤄놓고는 일 저지른 거야. 세 번째,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사실상 미리 공모했다고 지금 얘기가 공공하게 돌거든요. 알자지라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눈치 보는 팔방미인 카타르의 국영 매체인 알자지라가 그렇게 쓸 정도인데 뭐. 그리고 러시아를 의무로양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우크라가 어딘데? 거기 우리 유럽이야. 유럽이 일부야. 거기 유럽 문턱인데, 현관인데. 러시아가 거기 들어와서 두드려 푸시고 똥 싸고 있는데 니가 그곳 저기 뭐 옆에서 지금 바람잡이하고 있냐? 얘 이거 정신머리 없는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해봤는데 아웃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무역적자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조건만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만뒀잖아. 일대일로. 다섯 번째, 유럽에 지금 무자비한 덤핑을 때리고 있어요.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여섯 번째, 유럽은 어차피 미국이랑 같이 가는데 미국 주도 차이나 디리스킹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니까 유럽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일곱 번째, 이란의 맹방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사주니까. 그런데 이란이 하마스 학살 테러를 지원했잖아. 이란이 후티를 시켜가지고 홍해 도발을 하고 있잖아. 이란이 하지 말라고는 못해요. 알파고인가 그 양반은 그 사람들은 이란과 다릅니다. 따로 놉니다 하는데 저는 그 양반 좀 의심해. 왜 그런 저런 엉터리 소리를 하지? 언제부터 저 사람이 중동, 무슨 저기 뭐 정보 계통이야? 전 세계에서 다 적은 이란의 작품이다라 그러는데 왜 이란과 따로 논다 그래, 혼자서? 뭐 이란을 특별히 옹호해야 될 이유가 있나 알파고시? 모르겠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란의 하마스지엄 및 중동 도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유럽에서는 이란을 이렇게 컨트롤 안 하고 저렇게 날뚜게 내빨어둔다? 저거 정신머리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근본적인 한 일곱 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냥 반중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스티브 코킹 같은 사람은 그러죠. 이게 중국의 가장 뼈아픈 전략적 실패다. 중국이 지금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지정학적 전략은 뭐냐면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간질하는데 약간 성과를 거둔 건 프랑스고 프랑스가 워낙 항상 프랑스 아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떠들고 소리만 지르지 실제로는 별로 뭐 프랑스가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프랑스는 자기 지금 사헬 지역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 아래 거기 지금 다 뒤집어져서 난리하네요. 거기에 러시아가 지원해가지고 거기가 프랑스 신식민지 지역인데 말리 뭐 이런 데들 브리키나 바소 거기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러시아한테 대해서 우리 우크라에 파병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러시아에 협박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프랑스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형세예요.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못 끈다.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는 물이에요. 중국이랑 사실상의 실제적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진핑의 아재가 뭔가 국내 정치쇼를 하면서 우리가 유럽이랑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조석께서 이렇게 참 노구를 이끄시고 유럽을 순방하면서 국익을 위해 발바닥에 부르투도록 사모님까지 모시고 심앗바람 날리며 돌아다니고 계시다.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가능해도 실제로 유럽과 중국 사이의 관계 복원 불가능하고요.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가장 뼈아픈 전략적 실패를 맛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